오늘 드디어 간편을 설치하러 갑니다 지금 급해 어? 어디있지?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이신지 말씀해주세요 어떤 걸 말씀해달라고요? 어디이신지 가온그래피이시잖아요 아, 싸인그라피요 아, 싸인.. 아, 가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쁘게 수공해드릴게요 지금 낮이어서 그 후광에 불빛이 보이진 않네요 고객님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으라고요? 어, 오케이, 오케이 왜 나를 잡아? 잡아드려야죠, 떨어지자 와 오늘 제가 수업이 있어서 페인트 낮에 작업하시는 거 잠깐 봤다가 지금 왔습니다 아, 우와 뜨끗하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해봐요 네, 깔끔하게 완성 이야 새해 하얀다 진짜 오늘 드디어 2월 5일을 시작으로 우리 모티푸 정식적으로 아카데미 시작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또 아날로그 갱성을 제거하자고 땅을 한번 돌려보러 가보겠습니다 그렇지 들어보실까요? 이거 봐, 이거 봐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나요? 아하하하 나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지금 생각하니 2층에서 3층에 4층에 어떻게 연습해서 제가 가야겠는데 저는 또 맞춰서 돌아오겠다. 안 계시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한번 찍어주세요. 수영이가 무서웠다 안녕하세요 얘 너무 귀엽다 데려가 달라는데?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계시네 하나만 더 봤던데 저걸로 되겠나요? 계엄떡 돌리기 이렇게 계엄떡 돌리기 끝 저희도 먹읍시다 이거 우리꺼야 자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신비님 하이 안녕하세요 우리 매니저님 열일 중 개원한지 이제 3개월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돌발 상황 이것이 무엇이죠? 우리 새 아가가 지리고 갔네요 이거 어떻게 묻힌거지 이거? 날씨가 너무 좋네요 햇살 맛집 햇살 맛집 짜자잔 3개월 지난 우리 사무실의 모습입니다 짱구를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 눈에 마실거 밖에 없네요 오늘 운동실은 급하게 물킷으로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수험생님들이 주시는 요즘 최근 댄서 메이전 리 화이팅과 저희 지인물들도 모티프 댄스 이렇게 남겨서 주셨어요 모티프 댄스 쓰라고 잘 주고요 친구들이 좀 교육체 고스터도 잘 쓰고 다음에 사자 짱 일단 락커는 스탱형 락커여가지고 참고로 저희 치료바가 사준 락커입니다 약간 지금 폭풍전야처럼 비용 한데 수업 준비를 하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브이로그 찍고 있어서 이 현장 잠시 담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직 많이 못했어요. 마냥 기뻐할 때가 아니야 이제. 괜히 집에 가실 수 있는 거지. 진짜. 풀어서 얘기해야 돼.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오늘 사실 세트만 들을 때 약간 눈물을 해주셨어요. 왜요? 왜요? 눈물? 콧물 아니고? 네. 아 콧물 아니고? 네. 아 진짜요? 재활을 열심히 해서 다시 부활을 했죠 제가. 재활과 함께 부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다시 앉히는 게 있어요. 표지 때 너무 잘하셔서. 네. 좀 신기했어요 진짜. 메이저리 쌤이 제 앞에 있는데. 저예요 지금. 나야. 나라고.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티프 아카데미. 안녕. 츠이 제 앞에あって. 그래도 나머지. 정황 anc sed. 하나도 안 되는 거. 먹은 중. ediyor. 다 그러 autor admin. 한글자막 by 한효정